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장기화로 지난달 우리나라와 중동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중동 무역 수지는 100억 6천만 달러 적자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 적자의 2배가 넘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원유 등을 수입하는데 국제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또 올해 우리나라와 중동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 규모는 52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무역 적자의 3.4배 달했습니다.